원래 이 얘기를 두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그래서 1-2, 2-2로 되어 있던 것을 3-1, 2, 3으로 바꿨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막강한 미국, 막막한 한국, 왜 한국이 막막한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어떤 거국적인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개발자, 시골에 살고 있는 개발자에 불과한데 그런 사람이 한국의 미래, 국가적 장래 등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를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고 또 그를 얘기를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뭐 묘하게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ABC 프로젝트 ABC 뱅크랑 좀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막한 한국, 막막한 점을 좀 더 보강하려고 그래요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의 힘 그러니까 USA, USA와 유럽 한국이 그전에 한국이 잘 살게 됐던 이유부터 생각해보죠 한국이 왜 잘 살게 되었는가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거의 뭐 70년대까지는 70년대 말, 80년 정도 초까지 80년대 초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80년대 초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88 올림픽이라는 시점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왜 이렇게 한국이 88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이 됐는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워낙 근면하고 성실해서 혹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니까 항상 얘기합니다만 항상 외부적 요인이 먼저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지금 아파트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등등은 일단 외부적 요인 큰 그림이 먼저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작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검면하고 한국 국민의 검면 검면 성실 혹은 교육열 등등도 있고 그리고 뛰어난 어떤 정치 지도자 등등도 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이건 다 종속변수 다 종속변수 그리고 결정변수는 외교 외교와 국제적 위상 혹은 어떤 역학관계 이게 결정변수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게 인글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좀 잘 살게 됐던 건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의 하천공장으로서 일본의 하천공장으로서 경제적 토대를 잡아 나갔어요 거의 90년대까지 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이 혹시 부산 가보셨나요 부산 가면 부산의 유명한 음식이 크게 초량 돼지갈비 그다음에 부산의 돼지국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밀면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 그런데 이 기원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소량 돼지갈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항만노동자들의 부산항 부산항의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이 주유된 소비자가 됐어요 초량에서 만들어요 초량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항에서 큰길 건너면 바로 초량입니다 그리고 부산항만노동자들은 왜 이걸 먹게 되느냐 그러면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해요 고기 수출하고 나머지 부산물이 남아요 부산물 이른바 이걸 전문용어로 잡고기라고 하죠 혹은 잡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잡고기가 남는데 이 잡고기 비계나 껍질 등등이죠 비계 껍질 등등 이걸 이제 간장에 졸여서 연탄불 연탄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게 초량 돼지갈비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잡고기 돼지 껍데기와 돼지 비계에서 살코기로 넘어왔어요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살코기로 넘어와서 지금은 껍질이나 비계보다는 살코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초량 돼지갈비에요 돼지국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돼지를 길러서 그 고기를 수출하고 그런 다음에 또 부산물이 나와요 그 부산물이 내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장을 안 먹으니까 그 내장을 가지고 국밥을 만든 것이 돼지국밥입니다 이것도 한국의 경제력이 좀 성장하면서부터 내장국밥이 고기국밥으로 바뀌어 나가고 지금은 돼지국밥 하면 내장국밥과 고기국밥들로 두 종류로 팔아요 판매하는데 원래 돼지국밥은 내장국밥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고기국밥 고기도 먹는 상황입니다 밀면도 비슷한 상황이죠 냉면을 냉면에 짝퉁이 냉면에 짝퉁이 이게 밀면 자 이런 역사적인 게 있는데 역사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바로 한국이 초기 경제성장을 했던 것은 일본의 하천공장으로서 하천공장으로서 저임금 저임금 노동으로서 초기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 뭐라고 되나요 사관도 있었죠 일본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일본의 성장이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의 원인입니다 한국의 성장 일본의 성장이에요 일본의 성장은 일본이 왜 성장하냐면 미국과 유럽의 성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성장한 것은 원인이 좀 다르긴 한데 미국과 유럽이 성장해서 일본의 시장으로 일컬하고 일본의 시장으로 일컬하면서 일본이 돈을 벌게 되고 하천공장으로서 한국이 8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기 일본의 하천공장으로 했던 60년대 70년대에서는 재미는 못 보고 90년대 들어서 좀 재미로 보게 됐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90년대 왜 한국이 90년대 이후 저렇게 말하면 88년 이후에 급성장이 됐는가 그 원인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왜 중국으로 인해서 한국이 급성장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성장했느냐 여러분 미국은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자본주의의 청보산 그리고 미국 그 자체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피지컬 망할 수 없는 피지컬 자원의 보고 미 대륙 미 대륙은 엄청난 자원의 보고 유럽도 성장하게 된 건데 유럽의 성장 원인도 간단하게 말하면 자원의 보고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의 자원 좋은 말로 말하면 저렴한 가격에 가져왔죠 남미도 있네요 아프리카 중동의 자원 유럽의 성장은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럽은 특히 아프리카의 자원 아프리카의 자원 지금도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로온이 알제리 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시민들이 처음에 마크로온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욕하고 있는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프리카 자원과 그리고 러시아의 값산 자원 값산 에너지 값산 에너지 이게 성장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은 좀 다르긴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와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기본 체력 이게 유럽에 없는 유럽에 없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엄청난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강점이지만 나머지는 역시 여타 국가의 자원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자원과 러시아의 값산 에너지 이게 유럽이 성장하게 됐고 유럽이 성장하면서 일본의 시장으로 일컬하게 되었고 그죠 일본의 시장으로 일본이 성장하면서 한국도 하천공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요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그렇게 보는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니까 이게 지금 다 떨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유럽의 성장 러시아의 값산 에너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영원히 영원히 러시아의 값산 에너지는 조달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원 아프리카의 아프리카가 전부다 거의 유럽의 다 식민지 식민지 자원이었는데 최근까지도 유럽은 아시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더랬죠 베트남 전쟁이 바로 유럽 식민지 전쟁이죠 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던 한국도 참전을 했었죠 한국도 파병을 했던 베트남 전쟁이 결국은 아시아 유럽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프랑스가 아시아에서 가져가는 자원과 관련된 식민지 전쟁입니다 아프리카 자원도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니까 아프리카가 이미 친중 친러로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단 얼마 전에 며칠 지난 지지난주에 수단에서 군불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 그것도 사실상 아프리카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국가적들 간의 알 얘기 결과죠 그 결과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자본주의 청보상 끝났습니다 달러 100건이 끝났다는 거죠 그죠 끝났고 자원의 보고는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중동이 지금 하나씩 둘씩 다 들어가고 있나요 브라질 얼마 전에 브라질 룰라가 중국 방문했었죠 지지난주 방문해서 앞으로 우리가 굳이 달러로 써서 우리가 서로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냥 브라질 레알인가 레알 주고 중국에는 위아나 짓그레하자 라고 했었죠 이거 옛날 같았으면 CIA가 바로 암살 할 얘기인데 버젓이 하고 있으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국가연합 진중 노선으로 돌아섰고 그죠 그래서 수단에서 일어난 전쟁 며칠 전에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하니까 아프리카 국가연합이 뭐라 그랬나요 외부 세력은 수단에서 손을 떼라 외부 세력이 누구예요 예 며칠 전에 중동은 어떻게 됐나요 중동 이란 이라크 이란 얼마 전에 중국과 서로 끈끈한 얘기를 가졌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의 보고 미 대륙 미 대륙 엄청난 자원의 보고만 남아있고 다 날라갔고 유럽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 막장 테크가 된 겁니다 막장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 작년 초에 제가 얘기했더니 그대로 딱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본은 이미 세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세퇴할 수 밖에 없고 그죠 그런데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일본은 워낙 기본 체력이 튼튼하니까 그 기본 체력으로 꾸준히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잖게 망해가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자 그거 얘기를 하려면 한국이 90년대 80,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급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이죠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헉자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이 한국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다른 나라는 다 중국의 무역흑 적자로서 원성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흑자에요 흑자 계속 중국에 파는 것이 중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자로 전환 무역적자 적자로 전환 적자로 그 와중에 이거는 끝나버렸죠 그런 어떻게 되나 왼쪽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오른쪽으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교와 국제적 위상 역학관계의 변화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거기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 매우 특수한 관계죠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랑 비슷한 국가 비슷한 국가가 대만 대만이 비슷하죠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는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하죠 진퇴양난 오른쪽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왼쪽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한국 역시 중국 러시아와 중러와 적대적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럭츠를 패스 스트럭츠를 패스 스트럭츠를 구조적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짬뽕을 짜장으로 바꿀 수 없고 짜장면을 짬뽕으로 바꿀 수도 없는 이게 팩트예요 일단 팩트를 인식을 하고 팩트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팩트 조차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과는 어울리지도 않게 어울리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회가 나면은 그런 다음에 요러한 어떤 관계와 우리 abc 뱅크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abc 뱅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